사모님,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채권자들이 대리점 와서 돈 달라고 아우성이에요. 미대 씨! 지금 뭐하는 거야! 이러지 마세요. 이러시면 저희 정말로 그 돈 못 갚아요. 제발 그냥 놔두세요. 물건을 팔아야 돈을 갖죠. 이미 혼론 망한 거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! 아저씨, 비켜! 아, 지금 뭐하시는 거야! 아, 저거 왜!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. 아이, 이리 와라! 아이, 이리 와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니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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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아, 형, 형! 아저씨, 안 돼요! 아저씨, 안 돼요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아 아